안녕하세요 루트다인입니다. 주말 오후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미국시간 7월 29일 금요일에는 미국 연합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이 1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상상이 잘 가지는 않지만 저도 재미로 한번 사봤는데요. 저는 번호 3개가 맞아서 1등은 아니지만 10달러에 당첨되는 나름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만 더 받았으면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새로운 아이폰 프로 모델 한 대씩 선물을 드리고도 남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쉽기도 했지만 몇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1등은 일리노이즈에서 한 명이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분과 그분 가족분들께서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는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저도 덩달아 또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바람 좀 쐴 겸 보스턴 항구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에 들려서 구경도 좀 하고 바로 앞에 멋진 보트들 구경도 좀 해보았습니다. 채널에서는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댓글 이외에는 소통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조금은 지치실만한 타이밍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주말에 조금은 다르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부터 디스플레이 상시 작동 기능인 AOD 기능 탑재에 관한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배포가 된 iOS 16 베타 4에 포함된 기본 월페이퍼에 여러 겹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9to5 맥에서 발견하였고 이 레이어들에 맞는 슬립 명령어를 찾아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슬립 모드 상태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화면이 매우 어둡게 변하지만 레이어 이미지는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변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소문에 있었던 AOD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화면이 슬립 모드로 전환되면 시계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면에 걸쳐 AOD가 보여질 것으로 전하였는데요. 해당 기능은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기능으로 LTPO 패널을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만 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서 처음 적용될 AOD 기능의 효과는 기존 애플워치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애플워치처럼 화면을 탭하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폰을 세우는 경우에 배경 화면의 밝기가 밝아지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슬립 모드에서 항상 꺼져 있던 아이폰이 이제는 상시 전원 기능으로 시계는 물론이고 개인이 설정한 잠금 화면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채널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아이폰 14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로 모델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신데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구입하시면 AOD 기능을 쓰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놀랐던 점은 최근 모든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1조 4천억 원의 당첨금이 있었던 로또의 핵심번호인 메가볼의 숫자도 14이었습니다. 애플 설마 아니겠죠? 어쨌든 또 한 번 새로운 아이폰 14을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또다시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톤에서 루트9였습니다.